소위 가 cesai coug 가지 carp 아.. 안녕하세요~! 서울의무 안녕하세요~! 아, 네! 안녕하세요! 여기 앉아볼 수 있는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. 약간 방 세트를 보니까 체리톡 때 제 방 세트가 생각이 나는데요. 그때 완전 핑크핑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제너레이션 같아요. 정돈되는 느낌. 제가 이 진심대위에서 책을 읽는 역할을 맡았습니다. 엄청 당연한 역할이죠? 토끼랑 같이 보고 있어요. 저의 분신 같은 얼굴을 찍죠. 지금 나경언이 단독샷을 찍고 있습니다. 나키 파이팅! 너무 예뻐요. 뮤비가 더 완성된 후가 너무 궁금해 보시고 준비가 없죠. 첫 번째 씬의 3문에 2를 끊었는데요. 재미있게 잘 찍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눈알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그런 거 아니야? 지금은 약간 저희가 초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소원을 피우는 그런 장면입니다. 스민이가 다이아몬드를 먹는 신이었습니다. 바람쥐가 도토리 먹는 것처럼 보여요. 그 포즈예요? 네. 저의 초능력은 눈빛입니다. 눈빛으로 과자 봉지랑 이것저것을 다 터뜨려 버려요. 하나, 둘, 셋, 팡! 오케이,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. 자, 집중! 레디! 액션! 하나, 둘, 셋! 컷이요. 나 삐 소리들어. 나 진짜 순간 이 폭풍 맞은 기분이 이런 거거든. 나 상상 웃기고 있었어. 저렇게 날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나 참아. 너무 좋아요. 이제 진짜 갑니다이! 액션! 하나, 둘, 셋! 둘, 셋! 둘, 셋! 둘, 셋! 둘, 셋! 둘, 셋! 제 운동 신경이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올 때 이렇게 많은 계산을 했는데 순간 폭력을 멈추는 게 어려워가지고 벽에 이렇게 짜잔 부딪히게 되더라고요. 이제 저는 모든 벽을 다 부시고 다닐 거예요. 둘, 셋! 둘, 셋! 둘, 셋! 둘, 셋! 둘, 셋! 진짜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진짜 못 먹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우리 유연 언니가 뮤비를 위해 멤버에서 했어. 네, 몸통이 됐어. 대박이야. 대박이야. 파이팅! 파이팅! 가볼까요? 네. 하나, 둘, 셋! 이런 액션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뮤비에서는 없었던 그런 거여가지고 열심히 찍었습니다.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. 요즘 솔직히 만족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. 파이팅! 왜냐하면 제 눈빛이 반짝거리인 이유는 제가 과거에 크리스탈 아이즈로서 활동을 했었거든요. 근데 아주 눈빛이 반짝거리고 강구 주세요, 렌즈. 영상 제가 영상을 포종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. 사실. 그런데 제가 못했어요. 가만히 있는 거 잘 못했어요.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움직이고 싶어서 실패했습니다. DMI. 약간 한 가지 자세를 오랫동안 얘기하는 거 약간 잊는 거 같아요.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금 명상하는 시기를 찍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눈 감소리고 있었는데 좋더라고요. 진짜 명상을 해봤어요. 이제 딱 눈을 감고 나만 존재한다.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어요. 아직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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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제 우와 진짜 아 너 파리 나비? 아 아 너의 얼굴 넌 더욱 떨어져 넌 진짜 넌 넌 넌 넌 니 넌 넌 니가 조금 나와야 되는 거 같아. 여기가 너무 여기가 필요하다. 여기가 필요하다. 그런데 넌 난 넌 넌 넌 아프다. 우와 뭔가 확실히 분위기랑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졌어 에볼루션 인빈스블 만감보 저도 뭔가 레이저 없을 때랑 있었을 때랑 뭔가 뭐지? 왜 이렇게 다르지? 뭔가 또 멋있는 느낌? 뭔가 저희도 뭔가 안했어 뭔가 힘이 세웠어 무적! 이제 러블이 무한이면 저희는 무적! 적이 없는... 무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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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회차도 열심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! 무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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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적!